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시영이 몇 단계까지 했죠? 4단계 5단계까지 합시다 알겠죠? 네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아! 4단계까지 이겼어요 한 번 더 도전 시작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성공 아 대박 민동은 몇 단계까지 했죠? 몇 단계까지 했지? 3단계까지 했지? 네 그럼 민동은 4단계까지 합시다 알겠죠? 네 파이팅! 시작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라이게 갔어 민동 바로 우선이 갑니다 진짜? 우선이 바로 갑니다 시작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대박 대박 우진영 이리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장의 갑분 성공 최고 최지호, 지호는 몇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단계 하자 십단계 시작! 십단계 갈거야? 십단계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 녀석 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